반갑습니다. 다시 한 번 박수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인사 한 번 해주시죠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안녕하세요. 이민슬입니다. 네 너무 깜찍하고 귀엽습니다. 다국적입니다. 다국적. 어느 나라인지 뭐 이렇게 뭐 여러 나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할 수 있어요? 짧게? 네. 여기부터. 안녕하세요. 저는 엘리시아입니다.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. 아 예. 필리핀. 예 또. 안녕하세요. 저 유니스 박윤아입니다. 저는 한국사람입니다. 아 한국이래요. 박윤아님. 아니요.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. 유니스 준현주입니다. 저도 한국인입니다. 어떻게 해. 안녕하세요. 유니스의 막내 임서원입니다. 저도 한국인입니다. 임서원양 미스트로2. 아 맞습니다. 트로트 신동. 아 저 기억합니다. 아 저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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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근데 유니스 멤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거에요? 네. 아이돌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 또 아이돌로 데뷔를 했네요. 또 옆에는. 네. 안녕하세요. 유니스의 꼬도꼬입니다. 일본사람입니다. 아 일본도. 아리갓토 고자이마스. 아리갓토 고자이마스. 아리갓토 고자이마스. 아리갓토 고자이마스. 수고이. 예 또 옆에 옆에. 네. 안녕하세요. 유니스의 누나입니다. 저도 일본사람입니다. 아. 아리갓토 고자이마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니스의 오유나입니다. 저는 한국사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엘리덩터입니다.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. 아, 필리핀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여러 국적의 또 우리 팀으로 유니스로 결석이 됐네요. 우리 또 임선양 미스트롯 센서 제가 눈여겨봤었거든요.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언니 오빠들 잔뜩 있잖아요. 그리고 엄마, 아빠, 할머니, 할아버지 잔뜩 있는데 간단하게 트로트도 오늘 기왕 나온 김에 와, 트로트 좋아하네요. 불러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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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여기까지. 어떤 노래, 간단하게? 여기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. 제가 미스트롯 센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오라버니를 한글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빈 눈이 나는 월월 날아갑니다 유니스로 멤버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니스. 유성 온천 문화축제에 왔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 유니스의 매력을 또 뿜뿜해 주셔야 되겠죠? 네! 자,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 주세요. 네! 네! 이어서